브이로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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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매한다는 믿음 팀을 믿으면 돼요. 착한척하면 이게 나비효과거든요. 나비효과 카사스가 잘해서 뭐 이거 뭐야 진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멘탈이 중요하다고 봐요. 건들지 마라 잠수 한다는데요. 진짜요? 어떻게 하죠? 양념 바로 또 양보해?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카직스 진짜 칼같네 아 제가 먹네 지금 잠깐 손이 엔터로 옮겼었거든요 권웅님은 진짜 잘해요 솔랭에서 잘해요 솔랭에서 잘해요 솔랭에서 잘하고 솔랭에서 잘해요 솔랭 thumbs up 솔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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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랭